아, 전사님! 마나아임은 어떠세요? 세상에! 그 투데리가 스케일북을 주었다고요? 아틀라님은 마을 광장에 계실 거예요. 우측 하단에 바로가기 버튼... 숨겨진 힘이 보여... 아주... 강력한... 전사님! 혹시 아바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입기만 해도 엄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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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명 여기... 아까까지만 해도 계셨는데... 어? 분명 여기... 아까까지만 해도 계셨는데... 음... 어디로 가신 걸까요? 혹시... 마을 밖에 간이 대장간에 계신 것은 아닐까요? 아흠! 무슨 볼일인가, 멀떼야! 아흠 아흠 그래 고불 아흠 돌을 집어 던지는 놈들을 찾아 그놈들이 내 공구를 몽땅 훔쳐갔다 아흠 악 욕 왜 i 어업 좋아 공군은 돼찾았고 도끼를 든 놈들을 때려 눕혀라! 그놈들이 가져갔을 거야 분명! 등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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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